9.1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파행했습니다. 하윤수 교육감의 증인선서 여부를 두고 교육청과 의회 양측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9.1 오전 진행할 예정이던 부산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됐습니다. 의회의 증인선서 요구에 하윤수 교육감이 거부의사를 표했는데 이를 두고 양측이 실랑이를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신정철 교육위원장은 김석준 전 교육감과 하윤수 교육감의 교육정책 기조가 완전히 달라져 하윤수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한 건데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최근 4년 동안 부산시 교육청 행감에 교육감이 직접 출석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감에 대한 위원장의 정식 출석 요구 없이 이날 오전 구두로 요청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안은 절차상에서 발생한 이견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는 부교육감 또 실국장들이 위주로 해서 질의와 응답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소속이었던 1, 2대를 제외하고 지난 7대까지는 교육감이 행감에 출석해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면 감사 대상기관별 증인동의 출석 범위에 교육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8대에는 김석준 교육감이 재선 신분이었기 때문에 교육기조가 일정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배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오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행감 일정을 마무리하겠지만 양측 입장이 첨예해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최연강입니다.